가니와 일본에 가고싶어? 어... 제 룸의 색은... 네. 여러분, 네. 가니가 어떻게 될까요? 아, 맞다. 아마 다음주 월화수 아마 일본 갈 수도 있어. 아, 진짜요? 어, 그 회사 사람들이랑. 네. 2박 3일로 아마 일본 갈 수도 있어.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음, 그냥 놀러 가요? 어, 네. 아마 제가 일본에 가고싶어. 다음주 월화수.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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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3일 정도. 그냥 가고싶어? 네. 제 마지막 가고싶어. 음... 아직 정해진 건 아니고. 음... 혜선이 생일이야? 몰라요. 다들 나한테 혜선이 생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오늘요? 혜선이 곧 생일인가봐. 나한테 원익이 여성 있냐고 다들 물어보네. 아끔 BowieMill. 아끔 BowieMill. 형씨가 안좋은 친구. 여러분. 과니는 헹한 사람이야. 과니는 못하겠어요. 과니는 무싸한 사람이야. 과니가 못하다고. 과니가 못하신다고. 나한테 여러 여성이야. 아니 과니는 못하다고. 원익이 그냥 못해. 아, 모미린.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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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클 관행. 네. 가니가 못하다고. 엉클 관행. 너는 뭐야? 아잉 쉐이빙 원익 쉐이빙 원익 아 나 아 지금 12시 넘었겠네 벌써 그리고 형 오늘 되게 늦게 죽으시네요 너하고 민규 연락이 안 돼가지고 내가 틱톡 들어온 거 아니야 아 나 아니 핸드폰 공기계를 하나 사 공기계요? 어 틱톡 전용 공기계 하나 사 형 하면 틱톡으로 연락주세요 아 틱톡 개웃기네 진짜 아 근데 형 이제 훈련들하고 시즌 들어가면 틱톡 이것도 잘 못하시겠다 틱톡 이기면 하는 거고 이제 지면 못하는 거지 예 형 저번에 제가 이겼는데 형 왜 이거 안 지웠어요 너도 지구 안 지웠잖아 오 아 아 맞네 아 아 졸린다 내일 아침 운동 안 할거야? 네 내일 아침 일찍초 오자 절대 못해요 형 지금 12시인데 지금 잠에 이제 뭐 1시고 이런데 그럼 내일 아침 운동 저는 뭐 대회해서 그냥 값 1시간 정도 빠르게 하고 가야죠 아 알았어 그럼 혼자 뭐 바이젭 가서 혼자 땡겨야지 뭐 아 아 필수 야 니가 안 날아졌는데 바이젭 가서 혼자 할게 주말 주말 아 주말 안되고 알았어 아 아 See you guys I'm loose One minute left I'm out I'm out 내가 셀프로 저 더블탭이나 겁나야겠다 더블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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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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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urselves We we ourselves Lower tap 다 말씀하는거 이해합니다 Yes 관이하 나이퍼 Hey You buy chicken Yes 관이하 스나이퍼 Three more 10 seconds 5 seconds 5 seconds The end 치킨? 예. 딜렉트 치킨 딜렉트 치킨 딜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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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I give you one chicken, okay? No. It's okay. Because you buy always many chicken Okay. I buy one No. Please double tap. Yes. Okay. I'm loose. I'm out. See you. Now you'll die. I'm not going to die. What the hell? I'm ang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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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내일 아침에 그럼 내 혼자 운동할게 알겠습니다 아니 형 하여튼 토요일에 저 일찍 갈게요 그래 토요일에 11시까지 온나 추기금 한 천만원만 내고 알겠습니다 이 틱톡이 이거 오늘 밤새서 오늘 밤새게요 네 형 근데 토요일에 진사님 딴 애들 혹시 물어보셨어요? 참마 뭐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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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떤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형, 주무세요. See you. 예스. 그래서 관이... 땡큐 가이씨. 저는 관이 좋아해요. 관이, 민규, 그리고 제가 너무 가까워요. 예스. 오, 가라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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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반갑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도망간다. 어떻게 해요? 네. 네, 당연히. 너희들, 박미큐, 그리고 권혜. 네, 그들은 싱글 인퍼누을 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팬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버터플라이스. 버터플라이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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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제가 방문해 주신 작가와 폴리. 진짜? 네.